You are my sunshine 영원히 너를 사랑해 여기는 내가 옛날에 숙소 생활할 때 멤버들이랑 같이 살렸데요. 아, 그래요? 그러면 다 아네? 그럼. 근데 여기 손바닥 아니지. 서점 어디에 있으세요? 서점은 모르겠어. 서점은 한 번 나온가 봐서 모르겠어. 왜? 진짜 모르겠어. 서점은 난 진짜 모르겠어. 어, 그래? 어. 가자! 어, 일본 서술도 있다. 나 이 책 좋아하는데? 얘기가. 많이 봐. 알았어. 누나 이제 누나 빨리 보고 싶은 거 찾아봐. 응. 나 잠깐 화장실 좀 갔다 올게. 책 읽고 있어. 응. 또? 디디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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디. 아, 싫어. 나는 여기서 지금 수정은 아니야. 오락실은 난 여기 위치를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잘 알아 여기 오락실이 있는 것도 잘 알지 이게 서! 이게 서! 오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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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컴온! 여보세요? 여보세요? 어 아직 화장실이에요? 어, 나 지금 화장실 이제 금방 가 네 내가 아는 선생님으로 와줘 대신 응 알았어 너 책 보고 뭐 할 동안 나오려나 너 다음으로 하고 계세요 알았어 너 책 보고 나왔네 알았어 오케이 한 거다? 오케이 좋았어 가자 분명히 얘기했다? 오케이 한 거야 누나? 응 알았지? 응 너 책 보고 있을 동안 나왔네 알았어 오케이 콜 네 뭐 이렇게 많이 사? 많이 사 많이 사 서점 서점 와보니까 어때요? 별로 안 좋아요 졸려요 죽을 것 같아요 아직 서점은 나에게 어울리지 않는 곳이에요 근데 누나가 너무 좋아하니까 터져보니까 터져보는 거 좋아하세요? 네 근데 여기는 한국이라서 좀 한글 어려웠어요 제목 읽는 것도 좀 시간이 걸렸어요 남편분은 별로 안 좋아하시는 거 같아요 그랬네요 그래도 같이 있어 주시니까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도 같이 있어 주시니까 기분이 좋았어요 또 만화는 좋아하시니까 네 훈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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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 건 보면서 같이 즐겁게 지낼 수 있을 거 같아요 고맙습니다